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. 봉헌이 진행되는 동안에 바울 선교회 특송 읽겠습니다. 봉헌이 진행되는 동안 내 주님 다시 길을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주의 보혈 부산아 나의 천천 kys. 나의 천천 kys. 나의 천천 kys. 자 고름비. 나 고름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고한 세상 살아갈 동안 내 주님 나신 길 보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며 주의 보혈 그 사랑 남의 찬송을 찬송하라 나 오움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보시는 내 주님을 가주니 내 권지에 나 벗겨주시고 나 오움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오움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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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